프로그램 언니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너무 엑사이든 한데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그치? 그러니까요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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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즈하씨 인사 좀 해주실래요?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메라 카즈하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숨살입니다 swipe go flower 안녕하세요 제가 실력적으로 많이 부족할 곳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늙고,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получается 오.FOX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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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구경질 하시고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안녕하세요 다른 멤버들은 적응을 잘 하고 이제 뉴비를 맞이하는 거니까 좀 뭐 혼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좀 잘 적응해줬으면 좋겠고 옆에 있는 멤버들이 잘 도와줄거에요 그래서 지금 느낌? 지금 어때요? 하나요 두개 해도 돼요? 두개 설명해주세요 너무 기운이 좋은데 이거 사실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좋아요 쉬운 것부터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와 뭐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나 둘 아니요 네나 이거 너무